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내가 들게. 근데 저 진짜 가격이 진짜 홍시콜이 잘 안돼가지고 너 모르는 척하고.. 근데 나 한국말만 할거야. 오케이. 무서워.. 무서워가지고.. 이 유튜브에서 본 거 거기다. 범브레도 있네. 아 근데 참 참하네. 여기 있는 저런 나이키도 다 짭이야? 짭 다 짭이요. 그래도 흥정 한번 해봐. 너네 잘하나 한번 보자. 둘이. 한번 담요 키우기 들어가봐. 둘이 손잡고 자 하나 해. 바지 바지 여기. 자 오케이 여기. 여기서야 여기서. 여기서 하나 해. 이쁜거 하나 골라. 이거 얼마에요? 이거.. 하이퀄리티 75만도. 75만도? 하이퀄리티 75만도? 미리 고쳐. 너무 비싼데. 75만도 너무 비싸. 75만도 얼마야. 아니 눈도 못만진짜로. 아 죄송합니다. 저는.. 아니 일단 맘에 드는 거 한번 찾아봐. 둘 다. 내가 아는 소리야. 우리 동생 바로. 나 이거 기억해. 어? 사고싶은거 있어? 아 그래? 어? 사고싶은거 있어? 베트남으로 가. 베트남으로 가. 베트남처럼 알아봤어. How much? 65. 65. 65. 공정 시작. 65만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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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5만도? 정란? 2개를 객가줘. 2개 객가줘. 2개 객가줘. 그게 하나가 좋다고. 하나씩. 하나씩 58만도. 너무 비싼데. 많이 끝까지만 할까? 안이까까까까. 얼마까지만 할까? 얼마 끝까지만. 10만도. 어깨 빠이. 저 바보들 한마디도 못하고 졸업 서있어 빨리 가서 같이 도와줘 도와주지 말래 아 저 병신 뭐하냐고 저 새끼 왜왜왜 저 병신새끼 아니아니아니아니 야 정훈아 정훈아 짱 무서워 한 10만돈 샀어 나는 한 10만돈 까지 깎았겠다 그러면 재현이랑 똑같은 거 딴 데 가서 깎아보는 거 어때요? 뭐야 이거야? 이거야? 그거였어 정재열이 60만동짜리 40만동짜리 얼마일까? 초반에 부릅니다 이거 얼마일까? 28만동 28만동? 뭐 더 깎을 여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60만동 디스카운트 10만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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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8만동 20만동 25만동 20만동 25만동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천천히 20만동 너무 바보인데 20만동 감사합니다 같은 거 너 아까 몇만동nes applicable 내건 질이 좋아 맞아 맞아 하이퀄리티 이거 2건 에레드 이거 얼마에요? 50만동 네 많아서 깎아줘 하나 두개요 한개 한개 아아 자식 5만동 아아아 오 하나 직접 샀다 나가네 아하하하 엄마 샀어요 how much? 20만동 20만동 킬링미 아임쏘리 아임쏘리 아아 40만동 아아 30만동 30만동 아니요 저분 좀 착하시다 어 선물 maneuver 들은 야